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저번에 가리비 생크림 찍어 먹을 때 가리비가 너무 작아서 아쉬워서 오늘은 고성참 가리비로 준비했습니다. 저번보다 크긴 한데 오늘도 역시 생크림에 찍어 먹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빔 마이볼 자몽 일단 그냥 달아 듬뿍 달아 듬뿍 추천받으신 크림인데 맛있어요. 추천받으신 크림인데 맛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마이 아 아 아 아 퓨 유쾌 흠 하 육 여긴 어싧 agle 아.. 아.. 너무 맛있죠? 완전 맛있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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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죠? 너무 맛있어 한 입에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죠?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고 이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사실 금식이 그땐도 excitement 입안에 들어가는 이제 월요일에 먹어야지 요리에 장식 만들어야만 남겨iao 요리에 배가 너무 많아서 오똥통해 오똥통해 오똥통하지 마시고 오똥통 비디오면 생각보다 더 더 취하مر 것 같아요 나이도 뭐야되도 괜찮은데 뭐가 없어? 가가도 사왔어요 엄마는 이거랑 곰돌아도 소리도 느꼈어요 마지막 미도 마지막 미도 이 정도면 처음에 샀다가 보면 고소하죠 으악 잘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가리비의 생크림 찍먹을 해보았는데요 저번보다 가리비가 확실히 크고 통통해서 만족감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생크림이 걸쭉하면서 진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겁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